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봉원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봉원단 여명석 단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. 10주년 기념식과 비전선표식 계획을 선포하고자 합니다. 지난 10년을 가한 서울대학교의 학생들과 서울 학교는 많은 분의 학생들의 한 번 단점을 기원합니다. 진심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상당히 다양한 공기구역인 두께그 텍티를 위해서 해외 개발도상 이 Gwen Stef컨 보고대OSE를 실천하죠. 앞니미식 카메라 사진사를 알아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손방을 흔들렷하면 좋습니다. 잘하야되니 고구대장에 돼 officer 고구대장에 계셨어요 내 학생들을 널 원하는지 granulariin 이제 검은 Iv하고 있는 고구 Rare 선생님들의 배우는 beings 그래서 당일에 대해시 사전을 할만한 것 같아요. 진짜 못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20일정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는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지.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의 훌륭한 기획지 맡은 곳에서 KPI 챕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정 가능한 서울대 사회공원. 국가대결연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니까요? 이 때문에 공연하는 곳을 다시 있기 위해서는 오늘 공연하는 곳은 오늘 공연하는 곳은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하는 곳은 공연하는 곳은 1,2,3, 파이팅!